아, 저거 까나리다, 까나리야. 아니야, 아니야, 저거 커피다. 아니, 저거 커피다, 커피. 아니야, 커피 마시면 저 빨대에 저렇게 안 남아. 와, 저거 입술 봐요, 입술. 저거 진짜 까나리 먹었을 때 나오는 입술. 와, 이거 어렵다. 까나리인 것 같은데. 와, 진짜 어렵다. 와, 연기 장난 아닌데? 아니, 형 조금만 더 마셔주세요, 형. 조금만 더. 예? 네. 까나리, 까나리. 자, 1번이 뭔지 맞추는 겁니다. 노란색은 아메리카노, 파란색은 까나리. 어떻게 색깔이 저렇게 다 똑같지? 커피다. 1번 커피다. 1번 커피, 이거 왜 저렇게도 못해? 진짜 까나리 먹으면 저렇게도 못한다니까? 나 토했어. 근데 형도 형 지금 눈에 눈물 고였는데? 아, 형도 형. 참고로. 아, 이 눈물은 진짜입니다. 까나리인 것 같아. 아, 이 눈물은 진짜. 아, 뭐야 그게. 아, 모르겠어. 와! 아니, 눈이, 눈이 진짜 지금. 진짜야. 아, 까나리 못 먹으면 돼. 난 솔직히 먹어보고 싶어, 까나리. 난 궁금해. 그럼 성훈 씨 힌트를 받아봐도 될까요? 2번 먹어보면 되잖아. 어, 좋다, 좋다, 좋다. 2번 먹어라.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아, 진짜? 근데 많이 먹어야 돼. 쭉 먹어봐요, 쭉. 쭉. 길게. 아, 저게 맞아, 저게 맞아. 아, 저게 맞아, 저게 맞아. 와, 근데 둘 다 너무 잘해. 모르겠어. 뭐가 까나리인지 모르겠다.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. 우리 문제 아니라 다행이다. 솔직히 모르겠어. 긴빨개진 거 봐. 어, 맞다. 2번이 까나리야. 왜 긴빨개진 거? 아, 저거 먹으면 안 돼. 우와. 아, 근데 되게 쟤 가만히 평... 평화로워, 되게. 봐봐요, 봐봐요. 쟤 평화롭잖아. 형. 1번이 까나리인 거. 뭐냐면 성훈이가 까나리 마셨으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물 마셨을 텐데 우리가 얘기하니까 바로, 방금 물 마셨어. 오케이. 저희 저기 있습니다. 저희 이제 가도 되죠? 안 돼요. 오! 까나리는 냄새가 엄청 납니다. 옆에만 가도 나요.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 거고. 형은. 아, 그래네. 오지 말라고. 까나리, 까나리지. 까나리. 여러분의 선택은? 1번 까나리 가겠습니다. 제가 이 까나리만 13년을 먹었습니다. 2번입니다. 눈빛만 봐도 안 됩니다. 오케이. 그러겠다, 진짜. 눈빛만 봐도 안 됩니다. 까나리카노 가겠습니다. 다시 키워드릴게요. 가겠습니다, 이대로. 하나, 둘, 셋! 까나리만 13년을 먹었습니다. 까나리, 까나리. 하나, 둘, 셋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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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어. 우와! 진짜 웃어. 와, 너 진짜 웃어. 와, 너 진짜 웃어. 그러면 형이 연기를 잘한 거구나. 너무 입에 맞아가지고. 진짜 기도해. 네. 잘한다.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저희가 막아냈습니다. 고맙습니다.